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23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1삼착 2삼착이 7개가 나왔어요 이야 진짜 제가 오늘 연수인천 연수지점에 나가서 같이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러고 저러고 경마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배당도 좋고 한방짜리 1삼착 2삼착 그중에서 특히 부산 1경주 첫승부처였죠 5번 석세스 7번 최강트리플 댁길이 빵꾸난 거 댁길이 없다 놀이는 1짜리 3번 스피드톱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5번 석세스 3번 5번 그냥 완짱으로 끝난 거 쌍식 한 20배 복승식 10배 이김이 다 왔다 그랬는데 최은경이가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3번 4번 오고 이야 이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해서 1삼착 2삼착 쭉쭉쭉쭉 계속 머리 쥐나게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제주 척경주 8번 일대명성에 7번 시원하게 복승식 4.8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쌍식이 많이 나왔어요 21.2배 그죠 시원하게가 역상으로 들어오면서 3복승 4번 아크까지 5.5배 바로 다음 제주 2경주 2번 금촌제일에 8번 볼트여왕 2번 8번 요것도 5배짜리였죠 5.0배 요것도 쌍식이 15.8배가 나왔습니다 제주 1, 2경주 적중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이 부산 1경주 1삼착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약간 맞탱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부산 2경주의 2번 구글카의 8번 로맨스 블루 2번 8번 단통이었죠 다행히 후반부 메인승부 2개가 연타로 걸려들였습니다 제주 마지막 8경주였죠 요거는 제가 어제 그제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공개 오픈 승부였죠 5번 천하황후에 2번 명성스토리 2번 5번 5번 2번 완짱에 10번 덧바르게 3복 3쌍까지 2.7배 나왔죠 복승식 많이 떨어졌습니다 쌍식이 4.3배 3복승 7.0배 메인 한방으로 배당이 많이 빠졌지만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바로 다음 부산 7경주 메인승부가 또 고배당 중배당으로 한방 걸려들었습니다 백판이었어요 오리지널 백판 김해성기세 6번 아카라카 오리지널 털 하나 없는 백판을 놓고 2번 닥터파이터 4번 상상그이상 야 제가 6번 4번 주력의 6번 2번 방어였는데 6번 2번 4번 들어왔어요 근데 2번 4번이 코차로 4번이 땄는 줄 알았는데 야 그거 못 땄더라고 아쉽게 방어로 들어왔습니다 42.9배 백판치구는 좀 배당이 덜 나왔어요 42.9배 3복승 28.3배 3상승이 아쉽게 됐어요 한 200몇배 됐었는데 6번 2번 4번 코차 목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주 짜릿한 승부였죠 그래서 후반부 메인승부 2개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었고 그래도 후반부에 메인승부 2개를 잡아내면서 오늘 토요경마로 왔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3,4,7,8,11 제주는 3,4,5 그중에 메인승부가 후반부 과천 7,8,11 제주는 4경주 5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월 12회 발송이 되는 월정액 반값이죠 20만원 12회 발송이 됩니다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 하얀 박스에 있는 계좌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루 이틀 3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노란 박스에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조금 듣기 답답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받아서 소리를 좀 많이 질러서 그런가 봐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 다음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살펴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죠 댕간하면 들어올 대가리가 있습니다 5번마 대승마 이세마필이죠 아직 싱싱한 이세마필로서 아직까지 더 나올 걸음이 있는 오랜만에 최범현 기수가 우승 찬스를 만났어요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 경주도 그렇고 상당히 상대 마필들이 좀 센 편성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순권에 들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엘도라도, 안양기쁨 전부 센 놈들하고 싸워왔어요 이번 경주 5번마 대승마는 어지간하면 한자리 올 수 있는 충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꼬랑지가 이놈 저놈 많이 팔립니다 일단 4번 다이아룩이 댁길이죠 7번 카일리가 준대끼리에요 자 여기다 승부 보는 승부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번만 받쳐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1짜리 한 10배 정도 한 15배 정도 예측이 좀 되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지만 조철이 뽑아놓은 1짜리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요 첫 승부처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승부였고요 두 번째 승부처 사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청에 이어 자 이거 엘도라도가 나왔죠 엘도라도 흥부 제가 요 위에 오랜만에 조철의 두놈 땡땡 종 칠 때까지 예측권 20장인데 요거는 A급이기 때문에 예측권 10장 단통만 때립니다 자 돌돌마리 삼쌍승까지 한번 오리지널 단통에다 삼쌍까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사경주 두놈 땡땡 오랜만이죠 두놈 땡땡 종 칠 때까지 뛰어도 두 마리다 자 두놈 땡땡 예측권 10장으로 삼쌍까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엘도라도 흥부 3번 메가스텝 7번 그음악 포머스드 9번 오렌지 타임 자 거기에 5번 음파 뮤직에 포이팅 누비 뭐 요런 마필들이 팔리지만 요런거는 선복삼싹룡이구요 자 요 4도 인기 마필 1번 엘도라도흥부 3번 메가스텝 7번 그음악 포머스드 9번 오렌지 타임 자 요 4마리 중에 오리지널 한방 단통입니다 오리지널 단통 먹던 못먹던 두 놈 땡땡 딱 걸려있습니다 아마 배당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점 배당 두 배짜리 뭐 이런 배당 아닐 것 같아요 배당도 한 4배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제법 이때 자 4배 정도면 A급 단통 때릴만 하죠 돈질하고 돈질 좀 빡시게 들어가는 분들은 자 두 놈 땡땡 오리지널 오랜만에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놓고 예측권 10장 때려놓고 돈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두 놈 땡땡 3박사일 뛰어도 두 놈 땡땡이다 자 때리면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과천 7경주부터 메인이죠 7,8,11 첫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9번마 백두보이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직전 경주 51.5키로에서 55키로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경주거리 1400에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놨는데 이거 전개가 꼬일 수 있는 인기일이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아마 박태종 기수의 9번 백두보이가 현장에서는 강하게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겁니다 자 9번 백두보이 제가 말씀드렸죠 늘어난 부담 중량의 외곽 게이트에 믿고 때릴 대가리가 아니다 출경주죠 9번 백두보이 요즘에 박태종 기수가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이도 좀 먹고 인기만에 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꾸 엄마 백두보이가 직전 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립니다 바닷건에서 놀던 놈이 갑자기 발주가 좋아졌어요 앞이 좋아지면서 때리고 들어왔는데 과연 이런 말들 연투가 가능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 되고 부담 중량 인기 1위 영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자 요런 틈을 타서 9번 백두보이 정도는 자력으로 이길 1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백두보이가 아닌 또 한 마리 중배당 노리는 놈에다가 완짱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그래놓고 9번 뭐 백두보이는 안고만 가는 자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7경주입니다 요거 상한감방 딱 걸려있는 따끈따끈한 중배당 마필로 가니까요 7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감방 같이 때리시자구요 자 두 번째 메인 8경주 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 레이팅 50점 두 번째 메인승부 입니다 자 11번 마 매직 스트롱 인데요 뭐 어디가 안좋아서 매직 메인승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인데 자 요거 상한감방 느긋하게 한방 지져먹자구요 자 11번 매직 스트롱 토니 마방 포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부담 중량이 늘어나고 있죠 기승경주 57km 자 외곽 선입정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능력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최근 뭐 끈끈한 걸음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요번 경주 이 매직 스트롱 요 놈을 이겨먹을 안아짜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한번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현장에서 11번 매직 스트롱의 한방이 되겠죠 매직 스트롱의 한방 매직 스트롱을 이겨보겠다 한 놈 적정거리 1400 노리고 나옵니다 적정거리를 노리고 나오는 11번 안아짜리 한마리 선추입정계가 자유로운 직선에서 한 칼 때리고 날라올 안아짜리 한마리를 놓고 11번 매직 스트롱의 일단 한방 조지입니다 자 매직 스트롱이 부러질 경우도 분명히 있다 11번 매직 스트롱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완장 예측권 20장 두번째 상한가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상한가 한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 메인승부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 야 이거 난타전입니다 이거 난타전 3번 미라클 한강이 문세영 기수가 연투를 하면서 이제 2등급 으로 올라왔는데 3군하고 2군하고 또 차이가 크죠 미라클 한강 선입 정보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아무래도 선행을 가면 잘 뛰겠죠 선행은 뭐 틱도 없고요 2번 음파 챔피언 3번 미라클 한강도 있고 5번 광양 등도 총알 7번 영광 8번 장산 스포 얘도 독댕이고 11번 우아룡까지 옥천 스나이퍼 까지 뭐 드글드글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이거 3번 미라클 한강 제가 볼 때는 입상 담보를 못합니다 승군전에 간량 이점은 있지만 이군벽의 무대가 이군벽이 두텁다는 거를 아마 이번 경주에 절실히 느끼고 이제 걸음이 좀 더 늘어야 되겠다 느낄 그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미라클 한강은 받쳐만 가고요 따라가도 되는 이군 강자 한 놈 3번 미라클 한강은 안쪽에서 고로시 당할 경우가 많겠습니다 안쪽 선입이 아니고 이군 선배들이 이놈을 편하게 냅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안쪽에서 고로시당하고 모래 맞고 뒤로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가리 팔리고 황당하죠 그러면 아무튼 이번 경주 선행선입 뭐 앞에도 가고 따라가도 이놈이 저는 대가리다 최근 걸음이 쭉쭉쭉쭉 늘고 늘고 있고요 부쩍부쩍 늘고 있고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활기가 차 있어요 뭐 현장에서 체중변동만 이상이 없다면 이거는 쌍승식까지 가능한 교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중배당 한방 3번 미라클 한강은 다쳐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메인승부 과천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땡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1경주까지 과천경마 함께 해봤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3,4,5 스트레이트로 들어갑니다 중간거 자 오늘 제주경마 특히 재밌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상암까때리 자신있는 놈들 오늘 출전을 해가지고 금요경마에서 조금 못마땅했던거 토요경마에서 아주 제주경마 쇼더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승부처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만 5등급 1000미터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혼전이에요 원래 혼전인데 이 4번막 캡틴전설 제가 대가리에 올려놨죠 현장에서는 아마 혼전성으로 배당판이 이기저리 빵꾸가 나고 난리 브루스를 칠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철스타일 진검다리를 보시는 우리 팬들께서는 4번 캡틴전설을 놓고 때리면 되겠다 박성광이 역시 부산은 또 박성광이에요 그죠 직전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조금 백끼리 팔리고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안쪽에서 선행 찌르고 나갈 수도 있고 선행 찌르고 나갈 수도 있고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안진위원한테 좀 요거는 특별히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괜찮냐 형님은 놓고 때려도 되겠습니다 조교까지 확인을 했고요 4번만 캡틴전설 대가리 제가 찍어드렸죠 캡틴전설을 놓고요 비인기마의 한방입니다 팔리는 인기마보다 비인기마 안악자리 한방에 때릴 숨어있는 한방자리가 있기 때문에 4번 캡틴전설을 대가리로 놓고 예치권 10장 가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첫 승부 땡겨가시길 바랍니다 4경주 5경주 제주 메인 승부 2개 남았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제주만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이번 경주는 제가 여기 위에 레이스포인트 중배당 고배당 그 이상까지 노린다 왜냐 오리지널 거의 백판성 하나짜리를 한 마리 교철이 쬐고 있습니다 배당판은 역시나 혼전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주예요 누구 하나 믿을 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조철의 눈깔에 또 딱 꽂혔어요 배당도 듬뿍 품고 있고 하나짜리입니다 완전히 지금 뭐 인기마들 수호초 천지태왕 아카사니 뭐 이런 놈들이죠 자 싹 뒤로 돌리고 오리지널 하나짜리 놓고 최소한 20배 50배 정도를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이런 거는 삼복이나 삼싼 갖다 붙이면 오리지널 한구라가 또 나오죠 배당 터지는 경주입니다 빨갱이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너나 사세요 우리는 조철의 하나짜리 기승기수도 딱 걸렸고요 경주거리 1110m 1110m 얘도 적정거리 만난 놈입니다 적정거리 아주 상태 좋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힘이 빡 차고 있어요 근데 믿어 못 믿어 안 팔립니다 아직까지 안 팔려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조철이 도리는 하나짜리 달러 박스 안에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상한가 갈 테니까 제주 제주 4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두 번째 메인 이죠 제주 마지막 승부처 제주 5경주 입니다 3등급 1200 레이팅 80 자 이번 경주도요 혼전이죠 그냥 요 위에 요런 거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이렇게 써놓는 거 메모 꼭 하시라 그랬죠 요게 이 경주의 포인트다 자 직전 경주에 장난질 하다가 딱 걸렸던 놈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놈인지 에 그 놈 놓고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제주 5경주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혼전이죠 배당판이 아주 최소한 10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대끼리가 그죠 자 벤츠 한 대 때리러 갑니다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요 직전 경주에 결승선에서 추진 분량을 해가지고 기승정지를 당했어요 뭐 고고하게 얘기 안하고 잡아당기다가 안 갔다는 얘기죠 걸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선추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장난질 하다가 딱 걸린 놈 요번에 또 안 가면 이거 이제 폐마시켜야죠 자 요 놈을 놓고 후착 잘 엮어서 벤츠 한 대 승부 뭐 대가리 하나 믿는 대가리 이런 혼전의 대가리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죠 조철의 눈가를 믿고 다 조철이 이거저거 확인해놨으니까 조철하고 항구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주 5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까지 메인 승부 A급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특히 제주 경마는 조철이 더더욱 자신이 있으니까 제주 경마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딱 걸렸어요 과천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박따박 승부처에서 멋지게 적중으로 한번 날라갈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과천 3,4,7,8,11 제주 3,4,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7,8,11 제주는 4,5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11월 23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자 현장 예상에서 좋은 마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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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